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렬입니다. 이번에 김포중앙에서 추석특강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까지 공시법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? 물론 2차 과목이 전부 다 힘듭니다. 특히 공법 가지고 어떻게 역전하시려는 분 안 계시겠죠? 공법 해보셔서 아시잖아요. 그거 가지고 점수 못 내요. 마무리, 마지막에는 공시법, 맨 마지막 교시에서 공시법 점수가 안 나오면 정말 2차 합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어디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공부하셨든 이제 마무리, 공시법 마무리는 김포중앙에 오셔가지고 식국태, 백선 이 교제로 같이 저와 함께 고득점을 노려보는 막판 역전, 공시법 고민을 완전히 깨들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백선 강의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교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교제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시작 돌리면 식국태, 지문총정리가 나오죠. 식국태가 뭐냐고요?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지문총정리. 그러니까 이 교제는 이론도 지문총정리로 다 해드리고 딱 돌리면 백문제가 또 들어있습니다. 제가 엄청난 백문제.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백문제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. 이렇게 문제가 정리될 수 있구나라고 문제도 있고 이론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김포중앙 추석 연휴에 식국태 이론정리 먼저 하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백선을 또 한 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추석 연휴에 엉뚱하게 시간 보내시고 쓸데없이 엉뚱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어용부형 공부도 안 하고 보내실 수 있으니까 김포 오셔가지고 이론총정리 그리고 백선 두 특강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서 마지막 마무리의 막판욕전 공시법으로 2차 합격까지 끌어드릴 테니까 꼭 특강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 이번에 김포중앙에서는요. 이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 위해 제가 유튜브로 260제 문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매일 4문제씩 올라간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드디어 교재로 만들었습니다. 이 교재를 특강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정판이에요. 증정해드리니까 꼭 오셔가지고 260제 문제도 받으시고 이 해설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. 제가 이름을 이렇게 올렸어요. 술술 풀리는 마술공제. 260제 교재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론총정리 백선 수업까지 다 챙기시면 분명히 이번 시험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특강 잘 챙기시고 복습하시면 공시법은 적어도 24개 중에 20개까지도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. 공시법 강의와 함께 2차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